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2년 2회 공정 보도록 할게요. 문제 61번 시료보존방법이죠. 이 문제는 별표 3개 굉장히 중요한 거. 특히나 시료보존법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있잖아요. 4가지 경우. 그래서 4도시에 보관하고 황산으로 PHEI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노씨암총총 이렇게 외우라고 한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4도시 보관하고 전부 다 지금 얼마 황산의 PHEI 이하로 들어가는 건데 틀린 거 찾으라고 했죠. 노씨암총총 해볼게요. 노씨암총총이에요. 그죠? 씨가 뭐예요? 바로 COD암. 암모니아성 질소. 그 다음에 총총. 이게 뭐예요? 총질소. 그 다음에 총인이죠. 그래서 이거 3개는 전부 다 노씨암총총에 들어가요. 근데 아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에는 4도시에만 보관하죠.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표에 있는 거. 해설에 있는 표에 있는 거는 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62번 볼게요.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의 간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간섭 그러면 우리 불꽃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그래서 4가지가 있죠. 자 광학적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그 원소의 흡수 파장이랑 비슷한 파장이 서로 겹칠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광학적 간섭이고 물리적 간섭은 이 시류의 물리적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점도 밀도 표면적 경력 같은 이런 물리적 성질. 그 다음에 시류와 표준 물질의 매질 차이 이거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물리적 간섭. 그 다음에 화학적 간섭은 들뜨려야 되는데 불꽃 온도가 그러니까 에너지요.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 분자가 들뜨려야 되잖아요. 들뜬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불꽃의 온도가 그렇게 충분히 높지 않아서 충분히 들뜨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학적 간섭. 이온화 간섭은요. 반대로 불꽃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죠? 너무 높으면은 이제 전자를 뺏겨서 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러면은 양의 오차가 아니고 음의 오차 생긴다는 거 이거 여러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빈출로 나오고 있어요. 62번 문제가 이런 거죠. 자 틀린 거 찾아볼게요. 1번 광학적 간섭. 흡수 파장과 비슷한 파장 서로 겹쳐서 생기는 거 맞고요. 물리적 간서. 물리적 성질 표준물질과 실효의 매질 차이 맞네요. 3번 화학적 간서. 불꽃 온도가 분자를 들뜬 상대로 만들기에 충분히 높지 않아서가 아니고 안아서겠죠? 안아서. 네 못합니다. 그래서 맞네요. 4번 불꽃 온도가 이온화 간섭 너무 낮을 경우 아니고 너무 높을 경우 그 다음에 중소원자에서 전자를 빼앗아서 이온이 생성될 수 있으면 이 경우 음의 오차가 생기죠. 그죠? 이게 지금 반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봅시다. 계산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공정에서 개정이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이후로 여러분 개정이 일어난 부분이니까 보셔야 되는데 뭐가 바뀌었냐. 기존에 우리가 화학적 산소 소비랑 COD를 얘기할 때 우리 어떤 약품을 썼어요? 네 바로 썼던 게 T왕산 나트륨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뭘로? 과만간산 칼륨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거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언제 산성 과만간산 칼륨 COD 그죠? 그래서 산성 망간 COD에서 주시험법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걸로 지금 약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존에 T왕산 나트륨으로 COD로 계산했던 걸 그냥 뭘로 KMN오퍼로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COD 공식 어떻게 돼요? COD 공식이 B 빼기 A F 곱하기 V분의 1000 곱하기 0.2죠. 자 그러면 이때 B는 뭐고? 시료에 적정에 소비된 거 여기 B죠. 이 양 이게 B고 그 다음에 바탕시험에 소비된 그죠? 바탕시험에 소비된 양 이게 바로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F는 이 팩터 값이죠. 그 다음에 시료량은 여기 있네요. 폐수 100mm 이게 시료량. 그래서 V가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다 나왔으니까 공식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7.5 빼기 1 곱하기 1.02 곱하기 100분의 1000 곱하기 0.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네 13.26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COD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유형으로 나와요? 방금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유형은 이 공정시험법에서 지금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오고 이제 공정시험법에 COD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고 두 번째는 당량으로 계산한 게 나오죠. 우리가 COD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해요? 물 속에 있는 이제 어떤 거를 유기물을 산화분해 시킬 때 뭐 하는 거예요? 산화제로 산화분해 시킬 때 그죠? 그때 그 소비된 산화제량을 같은 당량의 산소량으로 환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같은 당량의 산화제 당량을 계산해서 COD 값으로 이제 환산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첫 번째 경우가 돼요. 공정시험법에서 나오는 그 COD 공식 그대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이게 개정이 돼서 지금 KMN 오프로 지금 약품이 바뀌었다는 거요.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응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